웨이브 뭐하지? 협의 가능? 감사 재미있는거 하고싶다 아니 수업 너가 받았잖아 타바 뭐가 물음표여 아니 싫으면 거절을 하지 제드 케일? 뭐하지? 10월의 햇볕보다 뜨거운 밤 뭔 틀린 힙합이요 엔드듈라인은 지금 들어도 세련되구만 음 그래 그래 퓨 한번 피하고 이거는 봐야되잖아 점체를 다 놓쳐 이거 이걸로는 안 먹어 그럼 뭐 인정하나 이 정도만 데드 상대로는 초반에는 좀 그래도 할만 하거든요 데드가 1,2레벨 좀 약해가지고 3렙 찍어야 좀 들교환이 세고 니달리가 어디로 올까 미드로 올까 어디에요 여기에요 몰라요 어 일단 바텀 3대3 싸우는 중 이럴때는 그냥 응원을 하는 수밖에는 어 네이스 어 살짝 진짜로 체력이 비상인데 오 야 우리 바텀 3명 핏 다 갈렸는데 저걸 받았고 이겼네 좋은데 까몽 한번 제드의 심정은 어떨까 위드에서 열심히 받아먹고 있는데 바텀 3대0 나온 이 기분은 아 왜 이렇게 아파 어 잘 왔다 녀석 W도 좀 잘 피했다 제드가 그죠 아니 내려왔네 나 순간 위에 짜우가 있길래 어 짜우가 왔나 싶었는데 미달리였고 많이 얻고 많이 얻고 짜우야 너 보인거 같은데 아니 고운은 좀 보여 잉 이러면 내가 너무 슬퍼 얘들아 몇개 빗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제드가 가는데 나도 따라갈 수 있긴 해 이번에는 분명히 갔을텐데 저기는 여기 까지 먹어주고 내가 먼저 하면 어 될거 같은데 오케이 굿 가보자 가보자 애들을 저벌리지 않는구나 좋았다 얘들아 어 퍼블까지 어 좋은데 아주 맛있게 먹는 중 달다 너무 맛있다 위험한거 아니지 어 위험한건 내가 아니라 미스포춘이었고 내가 아니라 미스포춘이 아니라 케넨이었고 뭐야 제드 궁은 빠졌을거 같긴 하거든요 퍼블 하나 먹어볼까 병치 좀 먹여주고 병치 좀 먹여주고 아 아프지 네 미안 아 이거 전멸 썼으면 그래도 안됐겠죠 체력이 좀 애매해가지고 괜찮아 근데 턴 빼가지고 욕먹었잖아 음 한잔해 제드가 제드가 어디로 올까 지금 오면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지금 궁이 없어가지고 어 텔포 왔다 오케이 미안하다 애들아 제드는 그냥 보냈어 여기서 그냥 파밍할게 미안하다 고맙다 짜오도 미드 미눈 중 그리고 우리 각자 위치해서 이득 보자고 이거는 밀긴 좀 힘든데 이거는 제드도 근처에 있는데 오케이 아 저기 너무 아깝다 여기 네 결과는 근데 크게 나쁘진 않아 괜찮아 오케이 나 나름 잘 크긴 했어 이정도면 그리고 버프된 폭풍새도 까지 딱 가면 그죠? 맛있는 버프가 또 됐기 때문에 가면 죽으려나 안됐네요 맛있다 뒤에 모델이 있을까 말까 살짝 고민되긴 했는데 일단 없었잖아 이득 봤잖아 그죠? 나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 가볼까? 어 좀 애매한데 아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한대반 더 혹시? 네 아 뭔가 아쉽냐 왜이렇게 다 잡을 뻔했는데 바론까지? 빨리 바론으로 가자 뭐 지상 최고의 컨디션이나 이런건 아닌데 게임할만하네 그래도 야 돼지 구해라 돼지가 아니라 소 구해라 내가 근데 구할 수가 있을까? 이거를 어 그래 그래 버려 손은 버려 손은 버려 아 뭐요? 야 역시 버프된 폭풍세도를 가니까 데미지가 이전이랑 확인이 다르네요 라는 대사 좀 쳐야 이제 그죠? 한번 따고 뭐가 다른가요 그래 그래 아무튼 다름 그림자 예측해가지고 그림자 안쓰네 역시 버프된 폭풍 디귿디귿 확실히 다르네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와 사기다 근데 이거 그블까지 나오면 진짜 다를거 같긴해 이건 인정하시죠 얘들아 좀 한타 좀 줘봐 그래 그래 세명이잖아 너희 세명이면 져야지 제가 뭔가 좀 해볼까 어어? 스턴 빡 맛있다 여기 갔다가 영쪽 가자 자 버프된 폭풍세도와 그블을 같이 간다면 이거 어떨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죠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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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에 웨이브 정리하면서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가고싶다 가면 안되겠죠 테라 모르겠다 다음 아니 미니언아 이게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니 엥? 어 그래 그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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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요? 네에 아 수고했습니다 아 역시 버프된 그림자 불꽃과 폭풍세도를 가니까 데미지가 다르네요 아 수고요? 아 수고요? 흠 오 음 수고요? 원 딜 프로 지망생이 아니라 포로 지망생이었구나 뭘까 저거는 원 딜 포로 지망생이 있는데 아 네 리그오브레전드는 닉네임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죠? 샵 안붙어있는 모든 닉네임의 근본을 근간을 다 흐트려놓았어 이걸 왜 이렇게 바꿨을까 사실 내가 시대에 좀 뒤쳐지는 생각을 하는 건가 요즘엔 이게 그건가 엠지안 형태인 건가 최근 게임들은 뭐 이런 느낌이 많긴 해 그죠? 아님 말고 잘 몰라 사실 나는 알리가 좀 나아 보이긴 해 아 일찍 말할걸 근데 파이크랑 호응하려면 차라리 카이사가 낫겠는데 타사디보다는 그죠? 어 아 후에이면 근데 좀 그런데 파이사로 버티기 좀 빡세긴 한데 그죠? 파이크를 믿고 파이사? 얘 더 끌린다 지금 뭐 미드 라인 밀리고 받아먹고 있으면 파이크가 와서 그랩 해줄거야 난 우리 파이크 믿어 사실 미드에서 솔전 구도가 나오면 후에이 상대로 절대 못 이기긴 하거든요 라인전이 좀 강력해서 파이사 미니언 생성까지 삼십칠 남았어 돌아와서 마저 끈인 짱 가자 자 Q를 한번 잘 피해봐야되요 이거는 자비 여기 점검체만 먹어주고 이러면 나쁘진 않은데 시작이 아 아파 여기 여기 아비 어? 아니 위캠프 삼캠 한 다음에 우리 정글 딱 들어오는구나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몇개나 털지 모르겠네 근데 몇개나 털지 모르겠네 근데 레드야 왜그래 W가 레드한테 맞아버렸어 오 오 굿 잘해봤다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용차 이 녀석아 아비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정도면 교환 잘됐네 될만한가 꿀었나 이미 꿀었다 엥?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러면 얘 왜 여기있냐 오 야 좋았다 얘들아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음 결과는 좋아 한잔에 아주 좋았어 야 템 너무 잘 떴는데 탈본에 무라마나 잠깐만 미쳤다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안죽지않나 그래도 안죽지않나 그래도 그럼 피하고 여기 굿 음 그래그래 무례했으면 죽어야지 나인전 재밌었지 흐웨이야 아군이 당했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손에 좀 보자 폭을 아직 좀 남았거든요 잘다 아텀이 그냥 너무 터져버렸네 뭐야 얘 미안 빼내줘 바비 이따 당해버렸네 바보 연기였나? 갱플랭크에? 아 오케이 난 아니다 너무 아파 다행이다 난 살았어 일단 맞나? 맞았다 윙 힝 갈게요 이쪽 라인 미는게 낫겠다 나는 어 유미킬 나쁘지않고 할만한데 맞았다 가버려 죽어줘 갱프라 고마워 혼자있는데? 못잡나 어떻게? 어어 갱프라 보였는데? 아 이미 죽었죠 다운 야 이거 들어오게? 너희 4대 5야 지금? 아 아 죽었네 이미 그래 그래 잘가렴 다운 여기 한대 더 그냥 빠지자 그쵸? 욕먹고 하는게 낫겠다 그냥 눈만 더 불렸다 혹시? 네 이거 도기 안되나? 여기 아미 미안 다이기다 하하하하하하 등본했잖아 으음 gga 다 따비 으허허허허허 가서 컷 sir 록 이거 숯붕 록 라이빔 록 나 고마워 그럼 세트는 근데 그 제외해야지 그래 그래 아무튼 제외해야된 소망이요 나도 넷플릭스나 볼까? 요즘 그거 재밌어 보이더라 유튜브에서 보는데 흑백요리사인가?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띄워주는 거 그거 보면 좀 넷플릭스 끊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 재밌어 보여서 와 방금 5억 쓰고 에텍둑 레전더리 갔어요 네 축하합니다 그래 그래 근데 넷플릭스 그것 때문에 결제하기는 너무 귀찮고 좀 아깝기도 하고 어차피 잘 안 보는데 그죠? 막상 결제하면 또 보려나?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제외하면 그죠? 시간당 매소 마구마구 벌고 아니 또 왜 미드가 안 나왔니? 이게 무슨 소리니? 근데 카사린 하기에는 좀 그거긴 한데? AD가 필요한데? 에잇? 모르겠다 그냥 그냥 카이사 가자 뭘 팬힘이다 형 어 흥이 나왔다 큰일 났다 얘들아 나 망했음 음 그래 근데 잘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죠? 열심히 해보자 볼리베어가 잘 갱을 해주지 않을까 그죠? 지는 거냐고요? 지는 거 맞아 지는 거예요? 네 회의는 이기기 쉽지 않죠 아무래도 탑 한번 자연스럽게 달려볼까 이거? 모르겠다 그냥 달려보자 비스킷은 먹었는데 미드는 라인 손해 좀 봤지만 탑 라인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 밀린 라인을 이제 볼리베어가 풀어주면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긴 하거든요 노민 가느라 좀 본 손해를 볼빼가 메꿔줄 수 있으면 가버려 굿 마공겸이라서 넘어왔구나 뭐도 넘어왔나 했네 살짝 바보 연기 중이었거든요 아 음 잘가? 살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? 야 저거 너무 아깝다 내가 카스였다면 굿 굿 굿습니다 회의가 확실히 갱에 좀 약하긴 하다 그죠? 역시 볼리베어야 믿고 있었어 오 좋은데? 굿 굿습니다 야 근데 진짜 갱 당하면 바로 죽어야 되네 회의는 너무 무력한데 샘피언 아까는 회의 상대로 솔전을 해가지고 와 개사기네 이러고 있었는데 갱 당하는 애가 너무 무력한데 저거 든든하잖아 우리 쿨라곰 잠깐 피치 안 보인다 보인다 한 칸만 먹자 오케이 여기까지 어? 네? 무라마나 돈 뽑은 다음에 텔포를 쓰죠 이거는 미안 미안 아 아 아 아깝다 잠깐만 어 너무 아까운데? 잠깐만 사비 뭐 Q만 닿았으면 잡았을거 같은데 잭슬도 쥬옷! 사비 나 전멸이 없구나 허허허허 전멸이 있는줄 알았네 야 이런 완전 망했는데 흠 아쉽다 그죠? 우리 뭐가 없었다 내 궁도 없었고 골배도 궁 없어가지고 그죠? 너무 아쉽다 와 평타가 안나갔어 이게 아깝다 어어? 노플이야 얜 뭐지? 어 아니 죽을때까지 미는구나 그냥 어 네이스 어 화이팅 좋았다 얘들아 야 이때 골든 빨자 죽입니다 이거 나고 밀어잇 어 오케이 도망가자 아 아니 난 그건줄 알고 그 뭔지 알죠? 밝혀주는 이게 있냐 아 야 벌써 3명 이하 상대 나 집 갔다오면 이제나 돼가지고 좀 세긴 한데 패스를 한번 해볼까 이제 내가 잘해야돼 이제부터 어느정도 역할을 해줄수있기때문에 잘 만났네 잘 만났데 아깝다 오 좋았다 좋았다 이미 잡았죠 궁쓰기 좀 아깝지 않아? 그래 궁쓰지 말자 뭐요? 니신이 어디있을까? 나 이거 왜이렇게 밀고싶냐? 어? 아이오? 어쩔건데 임마 싸움 아 아 보고햇? 진화 2캔슬 가능한거 아시나요? 영남123님 아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당연히 알죠 그냥 실패한거지 어 곧 아 이게 다 안맞아? 잠깐만 니 사이로 간다고? 말도안돼 어? 와우 와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그래그래 다음에 잘해보자 어차피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방금은 폭풍새도가 없었잖아 하지만 버프된 폭쇠가 있다며? 이제 또 다르거든요 균열나모리 볼리베어라 좀 센데? 어 세네 니신은 어떻게 이기려고 들어온걸까? 난 잘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? 맞다 여기? 바비? 에라 모르겠다 이게 또 내가 죽네?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아니 나 한타 때마다 뭐 하지도 못하고 왜 계속 터지냐? 내가 못하고 있나? 왜 이렇게 좀 억울하게 죽는 느낌이지? 근데? 아 그냥 뒤에서 W만 좀 더 쓸걸 그랬나? 용의 분노 생각을 좀 더 할걸 그죠? 뭔가 아쉽다 아 그래그래 뭐 하기도 전에 써렛 나오겠는데 이거?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싸워도 이길 각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거 아닐까? 이렇게 싸워서 애매할 각이었으면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? 난 그렇게 생각해 음 아님 말고 지금 내가 역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사실 돈은 맞아 아쉽다 들어올거 알았는데 W쿨 좀만 기다릴걸 딱 봐도 룰로가 모른 척 룰로 하다가 은신한 트위치가 딱 올 것 같았는데 W쿨이 이렇게 안돼냐 걘 뭐야? 흐흐흐흫ений 난 모르겠다 괜찮아 그래도 이번엔 트위치 자르고 죽었잖아 그래도 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신 내가 좀 역할이 중요하겠는데 어 그래 그래 너무 아까운데? 다음 이거 가능? 가능 엥? 안 막아? 자 끝낸다 그러면 미안 아니 이게 안두고 아쉽다 쥬옷 네 백도 해본다던데? 어 근데 우리 좀 그래 그래 위기야 여기? 어? 어? 아니 좀만 늦게 끝내지 그애나 나 지금 좋았는데 상상속으로 나 쿼드라킬 했는데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아 좋았는데 그쵸? 뭐요? 야 그래도 1등 했네 그 한 3번 연속 바보같이 죽긴 했는데 음 좋았네요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